안녕하세요. 룩업스타일입니다. 보내드린 자카드 스커트와 코트 잘 받으셨죠? 어떠신가요? 자카드 소재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참 가볍죠? 예쁘게 잘 입으시고요.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10도대로 내려갔는데요. 이번 영상은 찬바람 불기 전 가을을 즐길 스타일이 있는 코디와 이 자라 브랜드에서 괜찮은 자켓 두 개 그리고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교복이 될 플리츠 팬츠인 제작 상품 프리오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입고 있는 게 이 지금 플리츠 팬츠이고요. 10월부터 6개월 동안 입으실 수 있고 울 100% 소재에 편하면서도 스타일이 좋아서 교복이 될 만큼 자주 입어주실 텐데요.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일단 자라 자켓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울 블랜드 타이티빛 블레이저인데요. 이 제품은 클래식 라인으로 여러가지 혼용룰로 복합이 되어 있는 컬러감이 좋고 라인을 잡아주는 핏은 타이티빛이라 6,6 정도는 M 사이즈 입으시면 되고요. 바스트가 크시면 라지도 권해드리는데 기본 핏에 이 포켓의 위치와 디테일을 줘서 세미 캐주얼 느낌으로 입어주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리고요. 이 제품은 슈트로 나와 있어서 상의, 하의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자라 브랜드의 100% 울 블레이저인데요. 배색된 넥 라인과 뒤에 주름 잡은 쉐입이 포인트인데 그레이 컬러의 넥 라인의 카키톤의 배색이 세련되고 전반적인 핏은 넉넉한 사이즈로 나왔고요. 스몰, 미듐, 라지 세가지의 사이즈로 나왔는데 제가 팔이 긴 편인데도 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팔이 좀 길더라고요. 요즘 보이빛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. 자라에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FW 제품 중 이 블레이저 중에서 이 핏과 스타일이 제일 멋스러워서 추천을 드리고요. 제가 요즘 입고 다니는 스타일링은 이 브라우스나 스웨터, 가디건 주로 코디를 해서 입는데 10월 말부터는 또 자켓 등 외투를 입어줘야 할 온도이기 때문에 지금이 단독으로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어주기에 딱 맞는 온도가 아닐까 싶은데요. 스카프를 활용을 해서 코디하기도 하고요. 저의 옷 피디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. 아직까지는 이 낮 기온이 20도대라 맨살에 스커트를 좀 입는 편인데요. 풀스커트도 많이 입는데요.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오히려 이 여름 상품을 지금 딱 입기에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풀스커트도 많이 입는데요. 이 셔츠나 니트 등 상의를 좀 다양하게 입어주면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데요. 올 여름 너무 더워서 긴 풀스커트가 오히려 지금 계절에 더 잘 입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나영 플리츠는 이 장점은 스커트 컬러에 매치할 수 있는 컬러 코디가 많아서 코디가 쉽고 또 이염이 묻어도 구김이 많이 가도 티가 잘 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.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데 요즘 입고 다니는 스타일로 코디를 해서 오티디를 보여드릴게요. 저는 이런 간절기 때는 스카프나 숄을 좀 많이 응용하는 편이고 많이 입는 편인데 이런 빅숄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블랙으로 깔끔하게 입고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실루엣이나 이런 게 멋있거든요. 스카프 빅숄을 좀 이용해서 그냥 툭 걸치는 느낌으로 오히려 이런 간절기 때는 외투를 입는 것보다는 이런 게 가볍고 활용성도 좋고 또 유행도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큰 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응용해서 스타일 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툭 걸치는 느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벨트를 하나 해주면 아우터 느낌도 나는 스타일이 되거든요. 이렇게 입을 때는 어떤 모임이나 또 결혼식 이런 때 가셔도 괜찮은 스타일링이니까요. 이렇게 빅숄을 이용을 해서 벨트 하셔도 되고 또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런 스타일 좀 추천을 드리고 많이 활용을 하시면 유행도 안 타고 오래 잘 입으실 거고 그냥 우리 누구나 기본 블랙 티나 블랙 바지는 다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포인트 되는 숄 같은 거 빅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카프도 소재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이거는 린넨하고 또 면하고 여러 가지 섞인 거라서 지금 이런 가을 정도? 요럴 때 해도 좋은 제품이라서 요 소재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계절 20도, 23, 4도 이 낮에는 더우니까 찰랑찰랑한 요런 브라우스 입기에는 지금 계절이 딱인 것 같은데요. 한때 또 이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면서 상의가 다 크롭으로 짧아졌는데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탑이 다 길었었거든요. 이거는 제가 제작을 해서 그냥 입은 건데 다시 요런 기장의 블라우스 같은 거 있으시면 이 탑 입구 하나 톡 걸쳐주시면 이런 계절에도 잘 입어지니까 요런 기장감 있는 요런 것도 시중에 나와 있으면 구매를 하셔서 요런 계절에 입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요런 기장 요런 스타일의 블라우스 또 추천드리고요. 가을도 너무 늦게 오잖아요. 그래서 요 팔부 소매 요런 스타일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추천드리고 저의 OTD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의 플리츠 풀 롱 스커트는 이 블랙 컬러의 스커트 핏 하나만으로 이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 기본적이면서도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어질 제품이라서 저 블랙 스커트는 추천을 드리는데요. 제가 또 블랙 스커트로 여러 가지 룩 한번 보여드릴게요. 프리오더 할 수 있는 플리츠 팬츠 설명드릴게요. 공구 기간은 10월 13일 일요일부터 17일 목요일 2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. 결제창은 댓글에 달아 드릴게요. 제일 중요한 원단 이 160수의 100% 올 소재이고요. 이 제품은 고급 맞춤 제작으로 많이 쓰이는 원단입니다. 안감은 일본산 천연 섬유 큐프라 원단 사용을 해서 맨살에 닿아도 감촉 부드럽고 알러지 없는 원단으로 제작을 했고요. 컬러는 블랙, 그레이, 카멜, 브라운 네 가지 컬러이고요. 이 카멜 소재는 이 블랙, 그레이, 브라운보다 살짝 얇다는 점 좀 알려드릴 텐데요. 카멜 컬러를 제일 먼저 8월에 진행을 해서 계절감이 좀 얇았고요. 카멜 컬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1월, 3월부터 한 4월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. 이 브라운 컬러가 신상품으로 늦게 나오면서 이 컬러가 예뻐서 제가 추가를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다 보니 브라운 컬러를 제작을 못해서 이 컬러 스와치로만 좀 보여드릴게요. 브라운 컬러도 되게 고급스럽고 예쁜 컬러이고요. 이 플리츠 팬츠의 이 디테일은 플리츠 핏의 여유로운 핏이어서 이 살짝 하이웨스트로 허리가 얇아 보이면서 이 핀턱 주름이 있음에도 이 앞과 뒤쪽에 스티치를 좀 다르게 주었는데 이 앞쪽은 스티치를 더 길게 눌러주어서 핀턱 주름에 볼륨감 없이 날씬해 보이면서 플리츠의 핏을 살려주는 스타일인데요. 이 앞쪽에 이 깔끔한 핏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옆지퍼 스타일이고요. 앞과 뒤는 우글거리지 않으면서 이 신축성 있게 이렇게 밴딩을 넣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. 기장은 72cm, 80cm 두 가지로 주문이 가능하고요. 이 자카드 스커트 66cm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자카드는 딱 일자 핏이어서 딱 떨어지니까 괜찮은데 이 플리츠는 옆으로 퍼져서 시각적으로 좀 짧아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72cm로 하시면 되시는데 사실 플리츠는 좀 길게 입어도 스타일이 멋스러워서 80cm 하셔도 키가 160cm 이하이신 분들은 이 복숭아뼈 살짝 위 정도 되실 거예요. 브레이 컬러를 72cm로 제작한 핏이고 이 카멜 컬러와 블랙 컬러는 80cm로 제작한 핏이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장은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이 스커트나 바지로 가늠해 보시면 길이 선택하시는데 아마 도움되실 거고요. 이 사이즈의 스펙을 좀 여유있게 제작을 했는데 스몰은 허리 27에서 29, 미듐은 29에서 31, 라지는 31에서 33까지 세 가지 사이즈로 진행을 했는데요. 이 마른 66이시면 스몰 입으시면 되시고요. 66이신데 내가 좀 통통 66이다, 힙이 있고 골반이 크다 이러시면 미듐 사이즈 입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제일 중요한 가격은 27만 5천 원이고 이 받아보시면 소재 퀄리티도 좋고 비교하자면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뭐 르베 땡땡이나 르케시 땡땡이나 50에서 60만 원대 판매하는 퀄리티고요. 요즘은 이 아울렛 가격도 이 브랜드는 40만 원대이더라고요. 받아보시면 이 원단 이렇게 아끼지 않고 폭을 넓게 주어서 더 스타일리쉬하고 편하게 제작했고요. 받아보시면 20만 원대로 이 퀄리티면 아마 만족하실 거고 잘 구매하신 거라 생각이 들 텐데요. 10월부터 4월까지 교복처럼 잘 입어주실 거라 꼭 추천드리고요. 컬러는 기본 컬러로 준비를 해서 이 선호하시고 즐겨 입으시는 컬러로 오더하시면 되는데 맞춤 제작이라서 이 마감이 되면 취소 반품이 불가하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또 제가 여러 가지 코디로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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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그렇듯이 여러 번 핏을 잡으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원단으로 제작해서 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어디 가셔서 희소성 있고 고급스럽고 옷 예쁘다라는 칭찬을 받으시면 좋겠고 오래 입으시면서 잘 구매했다는 생각 가지시는 게 저의 바람이어서 기성품이 아닌 맞춤옷의 핏과 소재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작기간은 여유있게 오더 마감일로부터 3주 소요되고 좀 더 일찍 진행이 되면 보내드릴 거고요. 출고 시 문자로 알려드릴게요. 프리오더 기간은 13일 일요일부터 17일 목요일 23시까지이고요.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